연천마을 어르신분들 아주 맛있는 짜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 조민아 돈 벌어서 짜장어부터 바꿔야 되겠다 짜장면 왔어요 지금 드시면 아주 따끈 따끈하게 호재반전 일곱 그릇 다음에 일곱 그릇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향이 너무 좋다 냄새가 냄새가 이야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이야 소리가 달라 엄마 엄마 콩을 풀고 났네요 시작으로 매주를 해봤고 된장 뭐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화야 어 언니 뭐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 손줄 알았어요 바깥 다 왔어요 와 여기서 퍼져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삼십세 게임 먹고 그냥 놀자 일은 네가 다 해 리나 어머 타냄새 아니야 타른 냄새만 아니 한번 가서 열어봐야 될 것 같아 어머 여의하면 천하 한번 외쳐주세요 여의 천하 그렇지 여의 천하 아우 잘하십니다 한 번 더 아우 잘하시hou 그래서 له 살래